그치 다 죽여 아 잠깐만 아군이야 아군 아군이야 야 아군이야 아군이라구 얘를 죽여 얘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머리 머리 됐어 어차피 까득차서 안될건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일루와 우리 저녁밥이 왜이래 아 역시 그래도 사람이 짱인가? 체력이 떨어지는게 장난이 아닌데 저녁밥이 죽을 뻔했어 역밥이 죽을 뻔했어 지금 동물이 진짜 필요해 이제 동물이 필요하다고 어 동물 사람 고기 말고 동물 고기가 필요해 근처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동물이랑 싸우다 보면 사람이 꼬입니다 아 아 미치겠네 진짜 극혐이다 극혐이야 아 아 아 어우 야 체력 딴거 봐 야 이제 진짜 안 돼 어 이제 고기가 없어 이젠 진짜 사냥을 해야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 있었냐? 이젠 사냥을 해야된다고 가라 어 2대1샷 어 2대1샷 됐어 이러면 어 재규어였네? 어 재규어도 길들일 수 있었는데 어어 고기 많아졌다 어 고기 많아졌어 먹어먹어 먹고 이거밖에 없냐? 근데 쓰다듬기 해주는건 뭐야 안해줘도 무방한거지? 아 공격 이런 씨 또 인간자식들 또 시작했네 야 가자 야 가 그냥 가 야 사자야 동굴 사자야 그냥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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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추가적인 동물이 있어 뭐야 전초지 전초지는 적대적 부족이 지배하는 적대적 주둔지입니다 왼자족이 왼자족 일 사 이건 뭐죠?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왼자족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오로스를 만들기 위해 전초지를 모두 점령하십시오 오케이 어 적배야 적배 야야야 적배야 거기 아니야 야 그거 잡으려면 빨리잡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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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격이 안.. 추가 지시가 안돼 처치했구나 잘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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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 왔습니다 적배 하나 먹죠 아이고 하나하나 먹어 하나 먹어 어 밤이네 하필이면 또 밤이었어 해골 전초지 여기 맞지? 조졌다 왔어 왔어 가자 올빼미 가자 동물도 지금 하나 가다뒀네 저기 안쪽에 있다 오케이 안쪽에 두 명 최소 두 명은 있고 밖에 동물 한 마리랑 외부엔 딱 두 마리야 두 명인거 같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도시 도시 자 지금 부터 시작하자 다시 한 번 완벽한 암살을 시도한다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그치 저녁밥하고 지금 하나가 됐어 그쵸 쟤네들 환 강아? 지금 못해 남쪽 돌이랑 남쪽 바위가 없어 야 저 처자고 있는 놈 뭐야 저 죽은거야 산거야 저거 이거 죽은거 같지? 이거 뭐죠? 죽은건가? 자고있네 아 그냥 진짜 처자고 있었네 어 리얼 처자고 있었네 어어어 머리 안맞았어 오케이 됐어 아 늑대다 늑대야 야 잠깐만 늑대도 그럼 얘네 얘네들 늑대잖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뭐야 눈치 까버렸네 눈치 까버렸어 그래 한번 시작해봐 어쩔건데 눈치 까면 어쩔거야 어쩔거야 너네들이 눈치 까면 어쩔거야 다 들어와 너네들이 눈치 까면 어쩔거야 이씨 크리아 크리아 적배를 털어먹었습니다 동물이 있으니까 너무 쉽다 게임이 그렇게 이번건은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았어 어 이번건 그렇게 난이도 있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 야 내가 바로 털자마자 우리 왼자족들 다와서 사네 여기서 그치 얘네들 왜 울어 또 왜 울어 왜이래 왜그래 뭐 땜에 우세요 이거 나쁜 사람 아 아 얜 아 얘가 왼자족인데 얘네들 식인족이었네 아 자기 남편이었나봐 아이고 어떻게 이걸 내가 꼭 내가 꼭 물리칠게 그 우리라는 놈 내가 꼭 반드시 죽여버릴게 바로 가자 기술 하나 더 배울 수 있네 수집시 나무 돌 갈 때 차를 어 이거 필요해 이거 정말 필요해 기지 강화할 때 진짜 저것만한게 없어 어허 뭐 막 뜨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워가 쪽 거의 다 왔는데 아 여기 들려다 가자 오늘 거침없이 전진한다 오 이정도면 거의 맵 끝 아니야 지금 맵 끝 거의 나온거 같은데 뭐야 야 이 맵 넓은거 보세요 와 지금 이게 한 반정도 온거였어 여기까지가 워가 있는 데까지가 딱 반정도 온거야 맵 엄청나게 넓네 일로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야야야 새벽에 갑시다 밤은 너무 무서워 이거 파크라이 원래 원주민 키우는 게임인가에요 모르겠어요 심시티 같기도 하고 심즈 같기도 하고 동물 키우는 게임 같기도 하고 사람 죽이는 게임 같기도 하고 생존 게임 같기도 하고 짬뽕이에요 많은 것들이 함께 담겨져있는 게임입니다 뭐야 방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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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이렇게 가자 오른쪽으로 저기로 지나가자 저기로 지나가자 음 음 음 그만 우세요 그만 제가 다 갚아드릴게 이게 뭐라고 이래 이게 뭐라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왜 이래 이 아줌마 퇴세져나 왜 이래 어어 잠깐만 아줌마 아니야 아니야 어 미안해 아니 남편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냥 어어 이 아줌마 왜 이래 나 순간 나 쏠려고 했던 것 같아 나 순간적으로 나 자기 남편 두개골 때렸다고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활들었어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했어 나 지금 어? 남편이 두명이야? 얘는 낙 얘는 저거야 저기야 얘는 저 왜 저게 엉덩이를 왜 만지세요 하여튼 이 시대 때는 남자들 여자들 본능에 충실했구만 그렇게 참지 못하셔가지고 이게 뭐 하긴 뭐 이때 뭐 법이 있어 뭐 질서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뭐 원하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둘이 막 어? 그냥 합방 해버리고만 어? 그렇죠 가라! 어? 저거 이거 헤드샷 따는거 개좋은거 같아 진짜 저거 그냥 어그로 당하잖아 그냥 구출하는 미션 보면은 둘이 싸우고 있잖아 뒤에 가가지고 머리만 딱 때리면 돼 대좋아 인구 26이네 이거 진짜 뭐 뭐지? 사람 사람 수 들리는 게임인거 같은데 자 다음은 이제 다왔어 워가라고 가자 워가한테 가 여기로 이렇게 딱 간 다음에 여기 어 제압도 있네? 이러면 어떻게 된거지? 아 이러면 눈치 못 채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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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꽤 유용하네 어 이것도 꽤 유용하네 안 들키면 되는거 아니야 안 들키면 저렇게 뒤에서 계속 하나씩 다 딸 수 있겠네 팔협수 하나 얻었고 와 사자 봤어? 사자 순간적으로 나 지키려고 달려드는거 봤어? 우리 저녁밥이 달려드는거 봤어? 와 리얼하다 진짜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물어뜯는거 개 리얼해 영화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몰라 오늘 오늘 새벽까지 확인할겁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최대한 많이 올려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머리를 딱 맞추니까 험하게 죽는거야 머리를 딱! 머리를 딱 조준해서 딱 맞추 어 뭐야 이게 아니야 미끼 못줍나? 미끼 못줍나? 어 뭐 길들이기 아니 얘 얘가 왜 길들이기가 돼 얘가 왜 길들이기가 돼 얘가 길들이기 되면 어떡해 승냥이 길들여서 뭐해 어 승냥이 길들이면 안돼 야 됐어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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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불쌍하니까 버려 여기 악어 없겠지? 이것도 한번 인생 조질뻔했네 아 인생 조질뻔했어 과연 악어한테 공격 명령 내리면 어떻게 될까 못가죠? 하자 못가네 어 못가 이거 내가 오케오케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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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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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먹고가 태먹고가 적방 가져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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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오케오케 뭐야 쟤네들 다 저기 있잖아 큰일났네 알아서 오겠지 뭐 알아서 올 것이요 알아서 올 것이야 어 왔네요 어 우리 저녁밥이 왔어 어 밥먹어라 이러는 것 같아 거의 미친듯이 달려와 무조건 달려와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얘가 오우씨 와아 오우 나 진짜 대낮에 죽을뻔했네 실족사 할 뻔했네 실족사 이거 잠깐만 야 이거 함정 아니야 이거? 이것도 변태 자식 아니야 이거? 이러지 알았어 내가 함정있을지 알았어 내가 이러지 알았어 내가 아 아이 미친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런 아 왼자족의 지금 족장같은 사람을 나한테 지금 야 한쪽 팔이 없네 뭐야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어? 북쪽 거문바이 개이득 야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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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지방 개이득 야 진짜 착한애네 어 착한애요 템을 그냥 거의 쌓아두셨네 그냥 템 거의 쌓아두셨네 이렇게 저거 감사합니다.